마켓 리더 특급 전략 시간입니다. 당장 오늘이 아니라 연말까지 흐름들을 보면서 시장 예측하고 대응 전략 세우겠습니다. 임진균 IBK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는 게 걱정이 끝날 날이 없군요. 지난해 연말에는 유로전 문제 가지고 한참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하기를 해가 바뀌고 1, 2분기 지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상저하고로 갈 것이다. 경기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늘 예측은 또 예측이고 어렵습니다. 올해도 재정절벽 우려, 유로전 문제도 상전합니다. 올 연말 장세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항상 연말이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도 어김없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진짜 과연 연말에 랠리가 올까 하는 의문들을 지금 많이들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하고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간의 힘겨루기, 서로가 길들이기 양상이 좀 보여지는 그렇게 되면서 잡음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그런 시장을 보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보다는 연말이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단 연말장에 대한 예측은 배당 투자하고 내년에 대한 기대 이 두 가지 부분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로 보면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 상황보다는 경제 상황이나 모든 게 나아질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일단 저평가 국면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이 지금 가장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이 재정 절벽 관련해서도 미국이 그동안 경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왔던 부분을 서로가 치킨게임으로 가면서 깨먹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에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없어지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배당 투자 관련 부분에서요. 지금 금리가 극도로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지금 기업들이 작년 정도의 어떤 배당 성량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배당 투자 수익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면 배당 투자나 내년에 대한 기대감 모두 감안했을 때 연말은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당 투자는 주로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선물 상황 프로그램 매우에서도 아직은 움직이질 않고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보다는 연말지수가 좋아질 것이다. 기대감을 먼저 주셨고요. 구체적으로 증시의 어떤 반등이나 상승 모멘텀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재료나 이슈들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이 이미 시작을 했지만 어떤 경제 지표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앞서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이 3분기에 바닥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닥을 확인하고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을 지표로 보여줄 때 전체적으로 단기 모멘텀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지금 유럽 문제하고 재정절병 문제가 가장 이슈로 부각이 되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오래되고 왔던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뉴스에 나온 거 보면 20일 EU 정상회담에서 그리스의 추가 지원 문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단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재정절병 부분도 처음에 어떤 힘겨루기 하다가 점차 해결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소비 시즌,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오늘 기사 보니까 4차 양적 완화 여기서 나오대요. 내년 되면 또 돈 풀 것이다. 그러게 양적 완화 사람들이 기대별로 안 할 것 같아요. 3차 양적 완화에서 해봤더니 별거 없었거든요. 연말 상황까지 큰 장은 없겠지만 지금보다 나아질 걸로 보셨는데 대략적으로 지수밴드랄까요? 혹시 내년 자료도 좀 내셨습니까? 올 연말하고 내년 지수 전망 좀 해주세요. 일단 올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1850을 지금 파다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단은 한 1950에서 2000 사이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내년 전망은 아직 발간 안 했습니다. 오늘 지금 웹에 올라가고 발간이 오늘 오후에 돼 있는데 지수밴드는 저희들이 책정한 건 1700에서 2200 수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수밴드는 보통 수치 자체의 중요도보다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 상단이 더 높으냐 하단이 더 많으냐 룸 그걸 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냐 부정적인 걸 판단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상향 쪽에 더 무게를 두고 2200선을 상단으로 제시를 할 계획입니다. 포트 전략도 상당히 좀 짜기가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올해 장세가 IT주도 있었고 그랬지만 지금은 대형주도 사실 길을 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소형주도 상당히 좀 시세를 만들고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요. 포트 전략 섹터별로 좀 주시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중소형주가 되면 대형주가 안 되고 대형주가 될 때 중소형주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지만 두 가지는 대체제가 아니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수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중소형주 랠리를 좀 점검해 보면 통상적으로 중소형주가 랠리를 시작할 무렵에는 밸류하고 스토리가 같이 상승을 견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아마 상승 랠리의 후반기 국면으로 왔다고 보면 랠리에서 밸류보다는 스토리가 좀 많이 지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양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익성과 리스크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 중에서 리스크의 고려소를 좀 더 키워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펀드멘탈 부분에 집중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한데요. 전반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약간 좀 조심성을 더해가는 그런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동안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던 대형주 쪽에서는 저는 비중을 좀 높여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지금보다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국면에서는 경기에 좀 민감한 대형주의 비중을 좀 높여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제시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짤 때 있어서 섹트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까지 상승 쪽을 견인해왔던 원화 강세라든가 어떤 내수 소비 그리고 중국 관련 재료 중국 내수 관련 재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음식 요주라든가 내수 쪽의 어떤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관심을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좀 더 높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일단 IT주에서는 최근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에서 반도체주들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고여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은 최근에 화학주에 대한 어떤 비중 경기가 튼하는 국면에서 가장 상승 탄력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 그런 주식 중에서 화학주를 좀 추천을 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의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재고를 다시 축축하기 시작하는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화학주에 대한 어떤 관심 키워도 되지 않겠냐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켓 리더 특급 전략 IBK 투자증권 임진균 리서치센터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